Q. 레몬 구워먹으면 맛있어? 레몬 구워먹으면 맛있어? 저게... 레몬이 다 빠지지 않아? 그렇지. 야 윤경이 먹어줄 테니까 맛있어 봐. 어때? 감사합니다. Q. 레몬 구워먹으면 맛있어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여기 돌이 생기는 거야. 되게 괜찮은데? 어우야. 침샘이 하나 돼야 되는데. 침샘이 하나 돼야 되는데. 야 그 다음 사람이 있는 거야. 노력한다잖아.